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행복아. 아이고, 저 꼬리가 들어서 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원래 강아지들 제일 많이 알죠? 뭔지 알죠? 그렇죠? 숨길 수 없죠? 숨길 수가 없죠. 숨길 수가 없죠. 아주 밝으시네. 네. 밝아요, 향수.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기운이 밝은 기운. 오. 오. 뽀뽀오 깨우나요? 뽀뽀오 깨우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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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어? 응. 응? 얼굴이 부은 것 같다, 좀? 응? 다? 응. 아무튼 어... 응. орalur. 화장을 했네? 하하하하. 어? 화장을 했네? 어? 어, 어? 아아, 참. 다 잤어? 저거 못 잔 것 같은데 얼굴이. 혹시 잠 설친 거 아니야 오빠? 못 잤어. 넌 잘 잤어? 응 잘 잤어. 일찍 일어났어 오늘. 아니 자세가 지금. 어머어머. 어어. 어? 뭐야 이거. 왜왜왜왜. 왜 눈을 피해요. 오빠 무슨 슬리퍼를 이렇게 많이 꺼내놨어? 오빠 무슨 슬리퍼를 이렇게 많이 꺼내놨어? 뭐야? 다? 그리고 왜 저 많은 것도 지금 이 분홍 색깔을 자꾸만 꺼내 쓰는 거야. 어머어머. 넣어버려. 슬리퍼내. 원래 뽀뽀하는 거예요. 뭐야? 누워있거든요. 귀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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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반복이랑. 반복이랑 같이 산지 얼마 됐죠? 7년? 6년 됐죠. 정이 많이 들었네. 쳐다보고 싶어요. 저 눈빛. 저 눈빛. 어? 몰랐어요. 저렇게 쳐다보고 싶어요. 어머어머. 어머어머. 진짜 광복이한테 더 다정하다. 어머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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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래. 야. 잠깐만. 나도 해줘. 맨날 광복이만 보고. 응? 왜? 어휴 서운하겠네. 광복이한테는 되게 다정한데. 그 표정을 저는 매일 보고 있거든요. 저는 못 보고 누군가한테 광복이한테 해줬는 표정. 광복이만 되게 사랑스럽고 저는 그냥. 아니야. 오빠 다 잡혔어 카메라에. 그렇죠. 다 잡혔죠. 다 잡혔어. 아 오빠도 봐야 돼. 보고 반성해야 돼. 좋은데. 쑥스러워요. 모르겠어 어떻게. 일단 저는 또 막 붙어있는 따뜻한 걸 막 느끼는 게 너무 좋고. 뒤에서 안고 있는 것도 좋고. 많이 안겨 입고 싶어 하는 스타일인데. 오빠는 밀어낼 때도 있고. 엘레베이터 맞으면. 엘레베이터 맞으면. 엘레베이터 맞으면. 엘레베이터 맞으면. 어머어머. 제가 유독 엘레베이터에서 오빠한테 뽀뽀해. 뽀뽀를 쓰는 거예요. 뽀뽀를 쓰는 거예요. 뽀뽀를 쓰는 거예요. 남들. 누군가 지켜보는 게 좋냐고 저한테. 카메라 있잖아요. 무조건 엘레베이터 타면 무조건. 엘레베이터만 타면. 다가가서. 왜 엘레베이터만 타면 자꾸 그래. 엘레베이터만 타면. 엘레베이터만 타면. 엘레베이터만 타면은 무조수 없이. 다가와. 뽀뽀. 뽀뽀. 아 그러네. 박성광이 아주 복에 겨웠네. 복에 겨웠어. 복에 겨워서 뭐 무슨. 지금 밀어내네 뭐네. 이게 눅스러워. 진짜 쑥 부러워서 그래. 밀어낸다고? 아직까지. 누가 누굴 밀어내니. 아직까지 저는 막 쑥스러워요. 약간 설레요.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설렌다고 표현을 해야죠. 밀어내면 안 돼. 그치. 설렌다고 얘기는 했는데. 기운이 기운이 좀 딸려요. 특히 이 반대로 기운이 필요하니. 어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방송에서 거기까지 보여줘요. 왜 이상하게 받아들여. 그냥 에너지가 좀 피곤하고 이러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기운 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둘이 이렇게. 뽀뽀하고 나서. 또 오히려 제가 또 하고 나면은. 또 소리가 약간 창피해하고. 이렇게. 응. 이리 와봐. 그릇에 왜 이렇게 높게 놨어. 뭐를. 저기 키가 작아가지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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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멋있다. 오. 아우. 세 개꺼니. 세 개꺼니. 세 개꺼니. 세 개. 세 개. 세 개. 170비미야. 예. 이것 딱 멋지게 내려줘야지. 박성광도 멋지게는 못 내려요. 오케이. 세 개. 안 돼 미안해. 아 그냥 미안하지 마. 멋있지? 너 이거 처음이야. 왜. 멋있지? 너 이거 처음이야. 왜? 멋있지? 나한테 이거 끄는 거 처음이야. 진짜. 해달라고만 했지. 되게 멋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막에 까시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장훈 씨. 우리 서장훈 씨가 얼마나 비웃겠어요. 비웃는 게 아니라 저거 뭐 쉽게 꺼낸다고 뭐 그렇게 되게 행복하지 않아요. 서장훈 씨는 저거 앉아서 꺼내요. 아 그래. 그지 왜. 아니야 못했으면 다 꺼내. 아 그래. 그지 왜. 아 웃겨. 아 그니까 왜 여기서 안 넣고 저기에다 놨어. 지났어 지났어 지났어. 그럴 때 야옹을 하라 그랬어. 야옹. 야옹. 아 거기. 거기야. 아 진짜. 아 기다려줘. 와. 네 네HH 나는 우리 혼자 unhappy 니가 흥미로워하십니다. Ari엘라티